아 저 뭐올게 아 이거 어떡할까 저기 가슈 내 큰 가슈 그래도 이제 조용히 해야돼요 혼자 주면 안돼 외계인인줄 외계인은 먹을 수가 없죠? 비디의 표정은 이 언니 뭐야? 내가 봐도 모르겠다 절대 넘어진다 말을 하지 마요 말을 말하지 마시라고요 비디씨 이거? 하루종일 안 안돼 말하면 안되죠 아니 여기까지 오는 건가요? 그렇게 하면 안되죠 반응을 하면 안되지 할 수 있지? 내 보기 아린이 모를 줄 내 보기 이거 틀릴 것 같습니다 틀리면 뭐가 벌칙이야? 틀리면요? 못 맞춘 사람의 벌칙이죠 못 맞춘 사람의 벌칙 맞추면 맞춘 사람의 벌칙이야? 그쵸 오케이 알겠어 소원 맞추자 맞춘 사람의 벌칙 맞춘 사람의 벌칙 뭐야 이게 왜 이거 오 에코 장난 아니야 맞추자 맞추자 수영 네? 너 여기 많아? 여기 몇 개 있는 거 아니야? 뭐예요? 뭔 소리였어? 나 애기 나 애기 나 애기 나 애기 맞추자 말하면 안된다고 아니 맞추자 아니 정말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애꼬들어가 있네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얘가 한 대답에 맞고 아니고를 알려주는 건 안되잖아요 한 대답이 맞고 아니고를 알려주는 건 안되잖아요 감사합니다.